항상 설레입니다 낚시는 오늘 어떤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강꼬치고기 강꼬치고기 피션 오케이 바닥에 낸다 아 아 아 이 새끼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이 아 아 아 아 아 이거를 일부러 그냥 삼킬 때까지 그냥 놔둬버리니까 토킹이 잘 되네 오케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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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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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고기도 같이 투어 하자 깜깜 얼었어 뭐가 방울 소리를 해 자꾸 야 이거 먹고나서 내가 폴로미 한테가 저기 아일랜드로 가자 오케이 얼른 먹어 이거 식으면 맛없어 여보세요 아유 많이 잡았죠 지금 너무너무 팔 아파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있어 사진 이따가 가서 아 사진은 안 찍었네 고기 사진은 안 찍었네 에이 아니에요 형 캠코너로 찍어 동영상 찍었어 동영상 동영상 찍었어요 그거 내가 나중에 올려줄게요 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참 낚시 다니고 재밌었는데요 형님 형 평소에 우리 형님한테 좀 잘 해주셔서 어떻게 한번 찬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개섭이 형 괜찮아요 아 이거 또 시 겨울 별미지 눈커피 커피를 한잔 해야지 밥 먹었으니까 캐나다 스타일로 커피가 되겠지 해야지 나는 더블 더블 캐나다 눈이 깨끗해서 이렇게 먹어도 작년에 한번 배탈이 났는데 아이스커피 먹을래요? 오 녹고있어 좋아 눈커피 완성 오 좋아 아세요? 아오 좋아 저쪽으로 나 아까 잡을땐 어려웠는데 이 정도면 땡기죠 이야 뭐가 빨라 어 아 이거 정말 운동하네 오우 바삭 바삭 저거 옛날에 우리 선물이었어 우리 아버지거 오우 뭐지 멋진데? 뭐하는거야? 어? 팥빙수 하하하하하 일로와 팥빙수 한 그릇씩 해 잠도 오고 오하 팥빙수 먹자 팥빙수 파 뿌리고 아 단거 땡기네 팥 그 다음에 마일 비타민을 먹어야 돼 탭 핥빙수 스트레 zob 연유주 연유주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연유 주황 쪽에 있는 우와 나온다 괜찮아 그 다음에 메이플 시럽 딸기 싫어 나는 팥을 좋아하니까 팥을 하는 것도 자 이제 맛있게 팥빙수를 이걸 어떻게 비벼야 되나 아 이리와 대박이다 이거 이게 진짜 팥빙수지 맛있어 보여 야 눈꽃빙수야 이거 대박인데 맛있어 보이지 이거 한입 해야지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잘 비벼어 먹어볼게 맛있어 먹어 우와 진짜 대박이다 먹어봐 이리와서 이리와봐 맛있어 진짜 맛있어 뭐가 짓이야 이게 개 맛있어 개 때도 아니고 이거 보면은 형 숟가락 어딨어 형 숟가락 어딨어 야 우리 설빙 뭐야 비주얼 왜이래 설빙 하나 찾이자 오마이갓 이거 뭐야 진짜 맛있어 설빙은 맛이 맛있어 되게 맛있어 뭔데 이거 형 맛있지 이거 이거 프랜차이즈 해야되지 충격인데 누군가 리피야 보안 리피 형 이거 자연산이잖아 내가 웨이포스 웨이버에서 여기서 여기서 어 형 과일 리피 야 인정하기 쉽지만 진영 야 먹뿌리까지 그냥 한잔 뿌려봐봐 이거 제니 좀 뿌려줄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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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스윗 처음엔 먹어도 나도 너무 웃음이 하는거야 너무 맛있어서 그치 어 내꺼였어 방울장사는 형밖에 없어요 아 그래 펄치펄치 아 맛있죠 얼음이 부족한데 오늘은 장비 테스트 겸 팥빙수 한그릇 먹으러 왔어 아까하고는 말이 좀 다르지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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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에 왕복에만 엉겨서 바늘 없이 강아지 좀 캐시는건데 자 다음주에 봅시다 미이 패턴 미이기가 미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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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